레츠프레이! 오늘도 유라랑 놀자! 안녕, 친구들! 오늘은 뭐하고 놀지? 유라야, 유라야! 내가 또봇보이 시즌2에 나오는 내 친구를 소개시켜줄게! 오, 진짜? 누군데? 내가 하늘의 왕이라면 이 친구는 바다의 왕이라고! 갭힌집 나와줘! 길을 비켜라! 이 갭힌잭이다 하신다! 오, 안녕, 갭힌잭! 유라랑은 처음 보는 사이지? 네 소개 좀 해줘! 나는 해적도봇 갭힌잭님이시다! 수중전에서 날 따라올 자가 없지! 오, 해적도봇? 해적이라면 바다에서 막 결투도 하고 그러잖아! 그렇지! 난 등에 있는 보드를 빼서 파도타기도 할 수 있다고! 우와, 파도를 탄다니! 파도를 타는 또봇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어떻게 타는지 궁금하다! 내가 타고 싶을 때 탈 거라고! 내가 말이지 아주 거친 사나이야! 마치 파도처럼! 유라도 조심하라고! 유라야, 저 친구는 다 좋은데 조금 욱하는 면이 있어! 갭힌잭, 너 그거 보쳐야 된다! 뭐? 지금 나한테 한 말이야? 일로 와봐! 어, 얘들아! 싸우지 마! 사이좋게 지내야지! 캡힌잭 성격이 어떤지 유라가 다 파악했어! 완전 달질이구나? 어휴, 저 친구 또 시작이구만! 난 순찰이나 가야겠다! 그럼 안녕! 아, 알았어! 잘 가, 실버워크! 캡힌잭! 너 진짜 멋있게 생겼는데 일단 네 모습 좀 친구들한테 설명 좀 해줄게! 우와! 일단 바디가 파란색이랑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고 얼굴을 보면 우와! 애꾸눈이네! 영화에서 보면 해적들이 애꾸눈을 하고 얼! 막 이런 식으로 대사를 하잖아! 그리고 오! 해적의 트레이드마크! 갈고리! 근데 갈고리면 좀 불편하겠는데? 그리고 도끼 찾았다! 우리 캡힌잭의 도끼는 상어 모양이네! 완전 바다사나이구만! 이게 끝이 아니라고! 또 다른 나의 거친 모습을 보여주지! 트레인스토메이션! 도끼를 빼주고 얼굴을 뒤로 얼굴을 펴주고 올려준 다음에 둘 시작! 칩힌잭 변신 완료! 으으으! 해적이라서 해적선으로 변할 줄 알았는데 엄청 멋있는 자동차로 변신을 했네! 파란색의 바디가 정말 근사하고 엄청 날쎄보여! 진짜 뭔가 거칠어 보이는데? 흠, 어디 순찰을 한번 해볼까? 흥, 재밌다 얘들아, 우리 이번에는 저쪽으로 헤엄쳐보자 좋아, 좋아, 좋은 생각이야 그럼 가볼까? 털고래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요? 온, 하하! 나는 바다의 왕, 해적이다 돌고래들을 납치해서 비싼 값에 팔아야지 오늘 물결 좋다 천방, 천방 어? 돌고래다! 자, 어서 그물을 던져 네, 알겠습니다, 선장님 받아라, 슉! 으악! 이게 뭐야, 그물이잖아? 아, 어떡해, 해적이다 살려주세요 오호호, 세 마리나 잡았군 이제 배로 끌어올려, 끌어쿠라 아니, 해적들이 돌고래를 잡고 있잖아 내가 혼내줘야겠군 슝! 어어? 앗, 차가워 바닷물이 왜 이렇게 차가운 거야 안 되겠다, 캡틴 잭을 불러와야겠어 슝! 슝! 유라야, 큰일 났어 지금 바다에서 해적들이 돌고래를 납치해가고 있다고 내 힘으로는 부족해, 캡틴 잭 도와줘 바다의 왕은 너잖아 실버워크? 아깐 나한테 욱한다느니 뭐 어쩌고 하더니 도와달라고? 흥! 싫어! 야, 캡틴 잭 아까 일은 이따 풀고 지금은 돌고래부터 구해야지 아, 아까 한 말은 취소, 취소! 바다의 왕은 역시 캡틴 잭이지 캡틴 잭 최고! 흠, 그럼 어쩔 수 없군 이 거친 사나이가 나서야 할 때가 왔어 자, 트랜스포메이션! 캡틴 잭 변신 완료! 자, 출동하자고! 슝! 어, 실버워크 말대로 해적들이 돌고래를 잡고 있잖아 거기 해적들! 어? 뭐야, 저 애꾸누은? 당장 멈추지 못해? 돌고래를 잡아가다니 이 캡틴 잭이 용서하지 않겠다 뭐라는 거야? 방해하지 말라고! 내 공격을 받아라! 슝! 팡! 어! 으, 이 사나이 캡틴 잭을 건드렸겠다 으, 가만두지 않겠어! 받아라! 물대포 공격! 이게 끝이 아니지!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아두겠어! 로프 공격! 슝! 슝! 으악! 이게 뭐야! 어우, 답답해! 해적 살려! 이제 돌고래들을 풀어줘야지! 돌고래들아, 많이 힘들었지? 자, 얼른 집으로 돌아가! 우와, 고맙습니다 캡틴 잭! 덕분에 살았어요! 가자 얘들아! 슝! 흠, 역시 멋있는 사나이! 오늘도 한 건 해결! 우와, 캡틴 잭! 돌고래들을 구해줘서 정말 고마워! 역시 바다의 사나이야! 아우, 정말! 우리 나 풀어주라고! 다시는 돌고래들을 괴롭히지 않을게요! 흠, 사건을 해결했으니 난 이만 가봐야겠군! 슝! 어어! 뭐야 뭐야! 가지마! 우리 풀어주고 가라고! 하늘에는 실버호크, 바다에는 캡틴 잭이 있어서 정말 든든하네요. 다음엔 어떤 또보 친구가 유라를 찾아올지 정말 기대되는데요. 그럼 친구들, 우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